눈병란 시인의 꽃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날, 빈손으로 받아든 작은 꽃씨 한 알, 그 숱한 잎이며 꽃이며 찬란한 빛깔이 사라진 다음 오직 한 알의 작은 꽃씨에 모여든 가을. 빛나는 여름의 오후, 핏빛 꽃들의 몸부림이며 뜨거운 노을의 입김이 여물어 하나의 무게로 만져지는 것일까? 비의 껍질을 모아 불태워버린, 갑자기 뜰이 넓어가는 가을날, 내 마음 어느 깊이에서도 고이 여물어가는 빛나는 외로움. 오늘은 한 알의 꽃씨를 골라, 긴 기다림의 창변에,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를 묻는다. 전체 오연으로 되어 있는 시네요. 그리고 꽃씨가 중심 제재라는 것을 우리는 쭉 읽으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날, 계절적 배경이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내면의 성숙을 이루는 계절이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그냥 아, 왜 그렇지? 라고 하지 말고, 그냥 그렇구나 라고만 생각하는 게 나을 듯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빈 손에 받아든 작은 꽃씨 한 알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빈 손에 받아든 작은 꽃씨 한 알, 화자가 지금 손에 꽃씨를 받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일종의 뭐예요? 시적 상황을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영탄법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 화자는 지금 뭐하고 있다? 꽃씨를 지금 인식하고 있구나. 요게 중심 제재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년은 꽃씨에 대한 존재 인식 정도가 되겠네요. 2년 봅시다. 그 숱한 잎이며 꽃이며 찬란한 빛깔이 사라진 다음, 잠깐 잠깐, 여기서 그 숱한 잎이며 꽃이며 찬란한 빛깔까지만 밑줄 친다면, 이건 포인트는 뭐예요? 찬란한이죠? 즉, 외적인 아름다움이다. 그렇다면 이거는 계절로 본다면 봄과 여름 정도가 되겠다. 그런데 이것이 사라진 다음, 오직 한 알의 작은 꽃씨, 아까 뭐랬죠? 내적 성숙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찬란한 빛깔이라고 하는 것이, 이 꽃과 잎과 그 다음에 외적인 아름다움이라면, 이 작은 꽃씨는 내적인 성숙, 둘은 뭐가 되겠어? 대비. 그 다음 뭐여든 뭐야? 가을이죠. 그러면 봄, 여름에서 가을, 결국 뭐예요? 한 알의 꽃씨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정도를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2연의 주제는 내적인 성숙의 계절인 가을. 빛나는 여름의 오후, 여름의 오후. 아, 잎과 꽃들 찬란한 빛깔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겠네요. 다시 까꾸로 갔네. 핏빛꽃들의 몸부림이며, 가만, 가만, 핏빛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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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의 몸부림은 의인법이고요. 핏빛은 시각적인 심상이다. 그걸 통해서 뭐 했어? 아까 오후에서 가을로 간다면, 결국은 꽃씨가 만들어지기 위한 어떤 수고, 노력. 따, 뜨거운 노을의 입김, 마찬가지야. 뜨거운 노을의 입김이야? 아하, 의인법이야. 뜨거워? 촉각적 심상이야. 마찬가지로 꽃씨를 만들기 위한 수고와 노력. 그렇게 본다면, 시각적 심상이냐, 촉각적 심상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여기까지는 뭐다? 한 알의 꽃씨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다. 라고 온다면, 여물어, 결실이죠? 그 다음에 보겠어요. 그렇죠. 하나의 무게로 만져지는 것일까? 만져진대요. 촉각적 심상이고요. 이거는 결국 뭐에 대한 겁니까? 원관념은 꽃씨, 여물어서 만들어지는 거죠. 결실이네요. 3년의 주제는요. 꽃씨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꽃씨의 의미. 그것은 바로 뭡니까? 피피꽃들의 몸부림과 뜨거운 노을의 입김이 여물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에이 껍질을 모아 불태워버리면 갑자기 뜰이 넓어가는 가을날. 가을날이네. 그런데 비에이 껍질, 비에이 껍질이래요. 비가 뭔데요? 슬플 빛자야다. 애는 뭔데요? 슬플 애자야. 그렇다면 뭐야? 슬픔이네. 슬픔의 껍질? 무슨 소리야?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낙엽 또는 낙엽이 된 꽃잎들이에요. 그것들을 뭐했어? 불태워버린대요. 불태워버리면 갑자기 뜰이 넓어져가는 가을날이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풍요, 결실이라기보다는 소멸이라든가 아니면 뭐라고 보면 되겠니? 그렇지. 상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내 마음 어느 깊이에서도 고이 여물어가는 빛나는 외로움. 눈에 거슬리는 단어 뭐가 있어요? 그렇죠. 빛나는 외로움. 빛나는 외로움. 역설법이죠? 자, 이 소멸, 상실 속에서 뭐했어요? 여물어가는 외로움이니까 뭡니까? 발음도 안되네. 내면적 성숙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고이 여물어가는 빛나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대상을 뭐했습니까? 구체화시키고 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뭐하고 있다? 여물어간다고 얘기하고 있다. 외로움이라는 것을 뭐한다? 빛나고 있다. 라고 얘기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외부 정서, 상황을 보여주는 거라면 이것은 화자의 내면 정서를 보여주는 거네요. 꼬록! 이렇게 본다면 외적 상황과 내면 정서가 대비를 이루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연, 외로움을 승화시킨 내적 성숙의 가치 마지막 5연 볼까요? 오늘은 현재죠. 한 알의 꽃씨를 골라. 꽃씨가 뭐랬죠? 내적인 성숙. 긴 기다림의 창변의 긴, 긴이겠죠. 긴 시적 허용이에요. 그리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형성하고 있다. 긴, 길다라는 거죠. 창변이라고 하는 것은 창가에 화려한 옛날의 대화를 묻는다. 자, 화려한 옛날의 대화? 뭔데? 아,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과거의 삶. 그 다음에 그것을 묻어버리는 거니까 화자의 자아 성찰이 드러난다. 저 앞에 그 숱한 잎이며 꽃이며 찬란한 빛깔이 사라진 다음 기억납니까? 기억나야 돼. 이 잎이며 꽃이며 찬란한 빛깔. 그게 바로 뭐예요?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겠죠. 결국은 이 구절과 대응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연. 화자의 자아 성찰과 내적 성숙에 대한 염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제는 이거죠. 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고요. 성격은 서정적, 희망적, 의지적이다. 자, 제제는 꽃씨가 되겠죠. 주제는 꽃씨를 통해서 본 내적 성숙에 대한 염원과 지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징 첫 번째. 계절적인 분위기와 자연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내면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자, 볼까요? 자, 이 시는 기본적으로 봄, 여름에서 가을을 통해서 화자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럼 봄, 여름을 드러내는 구셜, 내지는 시골을 본다면 찬란한 빛깔, 빛나는 여름의 오후, 핏빛꽃들의 몸부림, 뜨거운 노을의 익힘을 통해 가을에는 뭐가 만들어집니까? 그렇죠. 작은 꽃씨 하나를 통해서 화자가 느끼는 건 뭡니까? 빛나는 외로움, 외, 자아성찰, 고독, 이런 것들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적 허용과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시적 허용? 아, 시적 허용을 영어로 poetic license라고 하는군요. 라이센스가 있는 거야. 자, 누구에게? 시인에게. 시인이 그의 언어체계가 지니고 있는 몇 가지 통상적인 제안을 완화시키는 방법이다. 이때 그의 언어체계라는 것은 그 시인이 사용하는 나라, 언어의 어떤 문법적 규칙, 그것을 완화시킨다는 것은 깨부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법적 규칙을 지키지 않는 거야. 말 더럽게 어렵게 쓰고 있네, 시. 이러지 마시고요. 시적 허용이 기교상 무능력에 대한 변명 이상의 것이 되려면 시적 허용이 그 자체가 의미를 갖게 되려면 이런 뜻이죠 시어가 문법적 사적적 규범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을 위해 보다 더 심오한 정당화가 모색돼야 된다 단순히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야 된다 즉 문장이 지니는 자연스러운 질서로부터 이탈하여 문장을 전개시켜 나가는 것은 정신, 이 정신이 주제가 되겠네요 주제의 빛을 조명해주는 것이다 좀 더 다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좀 더 센 의미를 부여하면서 어쨌든 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주제를 더 강화시킨다 라고 본다면 우리가 읽은 이 작품에서 시적 허용은 여기거든요 기인 그러면 기인은 기다림의 시간이 무척 길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왜 기다림을 수 있을까 근데 이걸 왜 중요하냐 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성찰의 자세라고 볼 때 우리는 이 성찰의 시간이라든가 이 성찰의 자세가 얼마나 길어야 하는가를 강조하고 있다 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를 조금 더 부각시키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심오한 정당화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이 박스 보기로 제시되고 그 다음에 이 기인이 시적 허용이 될 수 있는 것 기교상의 무능력이 아니라 시적 허용으로서의 지위를 갖출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성찰이라고 하는 것에 긴 시간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역설적 표현 내지는 모순 형용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본질적으로는 진실한 표면적으로는 자가당착적인 즉 본질적으로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 하지만 표현상으로는 말이 안 돼 이러한 진술을 의미한다 본래는 청중 관객이 되겠죠 주의력을 환기시키는 방법이었대요 하지만 여기서는 뭐야 직선적인 논리에 의하지 않고 논리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이루는 무엇에 의하여 직관에 의하여 세상을 인식하게 만든다 딱 보니까 딱 알아 말은 되지 않으나 느낌이 온다는 거죠 어느 대목에서 요 대목에서 자 비의 껍질을 모아 불태워버리면 갑자기 뜰이 넓어져가는 가을날 내 마음 어느 깊이에서도 고이 여물어가는 빛나는 빛나는 외로움 잠깐 잠깐 외로움이 빛나? 말이 안 되잖아 왜? 외롭다는 건 마이너스 부정적 정서라면 빛난다는 것은 긍정적 정서거든요 외로움은 뭘 의미하니까 그렇지 고독을 의미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왜 빛나? 그건 여물어가는 존재잖아요 그 다음에 고독을 통해서 성찰을 일으키니까요 결국은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불태워버린다 가을이라고 가지고 있는 어떤 소멸과 고독의 정서가 뭐야 내면 성찰이라고 하는 것과 묶여버림으로써 어떻습니까? 빛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딱 보고 와 닿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작품 이런 구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역설적 표현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문병란 시인의 꽃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